서브미션 연구 좀 해서 지금 초반이라서 서브미션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.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커리어를 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커리어 선수 하나 만들어서 대충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유저가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시아 서버에서 장승희 지금 랭킹 10이 달성한 걸 박제합니다. 제가 언제 이렇게 아시아 서버에서라도 10이 해보겠습니까. 이걸 일단 박제합니다. 보시면 다 서브미션 승리예요. 3분 3라운드 서브미션 3라운드 1분 20초 서브미션 2라운드 서브미션 5라운드 서브미션 1라운드 서브미션 2라운드 서브미션 다 서브미션입니다. 어쩔 수 없는 게 이 캐릭터가 지금 캐릭터가 능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타격이 전혀 안 돼요. 타격도 안 되고 손에 힘도 없고 가드도 없고 그냥 얘 오로지 가진 거라고 택다운 능력하고 서브미션 능력하고 탑게임 능력이 딱 3개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건 서브미션밖에 없어. 5라운드 내내 맞다가 한 번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 랭킹 10위 찍었습니다. 박수. 세계 랭킹으로 보면 143위입니다.